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광성면의 천안 논산 고속도로 서논산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택배 트럭 운전자인 30대 이모 씨 등 3명이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시간 정도 차량 혼잡이 빚어졌습니다.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주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